아니 무슨 일인데 미영이의 이모 가져왔어? 몰라요.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그냥 나왔어. 심각해? 글쎄 뭐 깔깔거리다가 조용해졌다가 다시 웃다가 그래요. 여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해? 그거야 뭐. 다들 새색지니까 시댁 얘기 남편 얘기 뭐 그런 거들 하겠지. 초은이가 한자리에 껴서 같이 얘기하다가 웃는다는 게 신기해요. 저러다 엄마들 되면 애 키우는 얘기, 사는 얘기 뭐 그런 거 하면서 늙어가는 거겠지. 내가 초은이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뿐이야. 정말로 미영이 방에다가 신당 차릴 거예요? 초은이가 원한다면 당신 반대하는 거 아니지? 그럴 리가요. 해당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. 슬라이스 거 пол Steven